안녕하세요. 전 이강인이에요. 잘하는 거 특기가. 축구밖에 없어요. 박수. 3기 나라나 쉿돌이 주장은 강인이가 주장을 한다. 알았지? 자 박수. 자 강인이가 주장. 강인 이리 와봐. 너무 패스 나면 타올라면 둘 다 타. 아 이게 무섭거든요. 아. 이강인이 치고 나옵니다. 이강인이 뚫고 나와요. 아. 달리기에서도 이깁니다. 이강인은 공을 달고 가면서도 최성우를 이겼어요. 아 이강인. 슈팅은 왜 이랬을까요? 아 이강인 선수 정말 빠르고. 자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주심은 신정아 씨입니다. 역시 내가 축구협의 심판입니다. 그런가요. 아 찼세요. 아 찼세요. 아 찼세요. 아 찼세요. 이강인. 아. 이강인과. 자 김성민이 지금 양쪽에 벌어져 있거든요. 좋아요. 자 이강인 들어가겠죠. 자 아 이거 보세요. 자 아 이거 보세요. 아 첫 번째 슈팅이에요. 자 이강인 선수가 또 치고 들어갑니다. 자 이강인은 못 따라가네요. 좋아요. 자 저거 보세요. 여유 있어요. 아빠가 선수라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 자 갓날하게 두 명. 네. 한 명 저 혼자 남아 있는데 또. 자 이강인 또 치고 들어갑니다. 절 Transit eyes Shots. 자 정치 좋은 기회 이강의 슛. 자同 갈 Joshua O South mio. 자uldade 향해 주세요. 자주 4800éüs. 아 해결 80 Train Lay assistant. 오. 이강인 또 치고 들어갑니다. 이젠 수 potrzeb의 공고yn에서. 아 어. 어! 아아아아악! 지금 가르쳐준다. 자 이거 찬스에요! 네 마시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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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요. 작전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1대0으로 앞서는 FG 슛돌이 상민의 SKK가 쉽게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강은 안쪽 그대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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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 안쪽 끝대로! 오! 이거 들어왔어요! 이강인 연습 득점! 강인이가 때려 강인이가 강인이가 때려 강인이 강인이 자 한번 거리보고요 입맛 다시죠 이강인 선수는 왼발잡이 지금 딱 맞는 각도입니다 그리고 설사 골키퍼가 걷어낸다고 해도 고압해 김산 그리고 지금 오빈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빈이 있거든요 너무 공격 위주의 경기를 하다보니까 역습을 내버려 두고 있어요 개인기 좋은데 반대쪽이 빌렸어요 공격수가 많습니다 안쪽이 안쪽 김성민이 해줘야 돼요 그러나 뒤로 내주고 이동을 달려오면서 태클 공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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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신경 안쓰고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FC슈돌이 3기는 잘 뽑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반칙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잘못된 걸 알죠 잘못된 걸 알죠 김산이 이리와 이리와 안 나와요 공격수 cow 나라가 짚어리 , 이리와 이리와 차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